안녕하세요. 금일 전달드릴 뉴스는 한국의 자동차 운송업체인 현대글로비스의 대박계약 소식과 함께 일본 조선소의 친환경 자동차 운반선의 연료공급 시스템 수주 소식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최근에 현대글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계약을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계약은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 이후 단일 자동차 회사와 계약한 최대 규모입니다. 1년간 운송을 하기 위한 계약금액은 4억 2,200만 달러 원화로 5,018억 원 규모이며 처음 뉴스에 계약이 발표되었을 때는 화주의 요정으로 화주명은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며칠이 지난 지금 테슬라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중국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계약이며 운송할 차량의 모델은 모델 3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유럽 지역을 커버하기 위하여 독일 베를린 남동쪽에 위치한 그룬하이대 산림지대의 전기차 생산공장 기가팩토리 베를린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는 독일 정부의 승인 절차가 코로나로 계속 연기됨에 따라 독일에서 생산될 예정인 모델 3, 모델 Y 등의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는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유럽으로 수출을 하여야 하므로 차량 운송을 위하여 현대글로비스와 계약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20년에 폭스바겐과 5년간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 계약은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 브랜드의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단독 운송 계약입니다.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도 컨테이너 운반선과 같이 화물을 싣고 출발하는 국가와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 간에 화물을 내리고 다시 수출할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계약이 되어야 선박 운용에 있어 최대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항구의 정체로 컨테이너 운반선 경우는 미국 항구에 화물을 내리고 다시 화물을 싣지 않고 빈 컨테이너만 가지고 리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선박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에서와 같이 유럽발 중국행 자동차 운반이 끝나면 중국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싣고 다시 유럽으로 운송하는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에 선박의 수익 극대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의 정확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으나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중국 자동차 운반 업체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현대글로비스가 계약을 하였다는 것에 회사의 영업력이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 향후 자동차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관련 운송 선박의 수요도 200척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계약이 한국조선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친환경 자동차 운반선의 한국조선소 발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박의 건조 단가는 중국조선소가 낮을 수 있으나 선박 설계 및 건조에 있어서는 한국조선소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다소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도 한국조선소의 선박 발주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유사한 친환경 자동차 운반선의 필수 장비 계약 소식입니다. 일본의 미드비시 조선소는 친환경 LNG 이중연료추진자동차 운반선 6척에 설치되는 LNG 연료공급 시스템에 대한 수주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연료공급 시스템의 구성품으로 LNG 연료탱크, 가스공급장치 및 제어장치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연료공급 시스템은 고압 이중 연료 엔진에 대한 것이며 해당 장비는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인 6척의 자동차 운반선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본 조선소의 경우는 자국에서 건조되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 척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한국보다는 다소 뒤처진다 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 설치되는 연료공급 시스템을 밑즈비시 조선소에서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것이 한국 조선소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조선소 자체에서 선박 관련 장비를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구조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암모니아, 메탄, 메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발주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을 수주 관련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한국 조선소도 기술 개발과 응용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면 선박건조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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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